자 안녕하세요 개공왕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고대하고 고대하던 구독자 10만명 아 마침내 달성을 했죠 10만명 구독자 기념 이벤트 안내 영상입니다 이번 10만 구독자 이벤트는 지만 5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했을 때 참가해보신 분들 그리고 확인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과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국내 거주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뭐 상품을 아무래도 배송을 해주려면 해외 배송은 제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거 양해 부탁드리고 자 내용은 팬아트나 영상, 노래, 글게임 등등의 미디어를 제작을 해서 저의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이제 양식에 맞춰서 보내주신 분들 중 제가 우수한 작품들을 또 이제 20명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뽑고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30명을 뽑아서 총 50명에게 특별한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상품은 일단은 여기서 공개 안하는 걸로 하고 아무래도 모르는 걸 받았을 때 좀 더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메일 보낼 때 반드시 당첨되었을 때 물품을 받을 집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성명을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택배를 보낼 때 필요한 자료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제가 폐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10만명 구독자 기념 이벤트로 이렇게만 하면 좀 뭔가 시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게임 장르, 공포게임 제가 정말 싫어하는 금단의 게임 공포게임을 플레이해서 업로드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뭐 이런저런 게임을 살펴봤는데 예정된 게임으로는 프레디의 피자하게 1,2,3 중 정해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욕심 같으면 다 해보고 싶은데 음, 그거는 일단 아무튼 잘 조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... 자, 일단 이벤트 안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시청해주실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